이태원 참사를 맞아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댓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했다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합동분향소는 사고 현장 이태원과 광화문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사고 수습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모든 일정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대통령실도 전원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를 재난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 대응을 하지만 실제로 모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감당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줄곧 대통령실에 머물고 모든 일정을 다 취소 또는 조정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한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또 사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어제 오전입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정부는 이날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 될 때까지 국가 애도기관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문 확인이 됐습니까? 서울광장과 용산, 이태원 이 두 곳에 지금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어 있고 광화문에 있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조문을 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담화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직접 언급하고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본권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사실은 주간부처 장관이나 재난대책본부에서 해도 될 일이나 사태의 엄중함을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런 디테일한 대책까지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곧바로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참사 대책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대통령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나와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대책지휘를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새벽 2시 30분쯤에는 대통령실에서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종합청사로 이동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사고수습본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부터 어제 오전까지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만 공식적으로 3번 진행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결정들을 대통령이 직접 결단했는데 다음 달 5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5일까지 국가예도기관으로 정하는 문제 모든 정부 부처와 관공소에 조기를 개항할 것을 지시하고 또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이 보고받고 즉석해서 결정한 사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필요할 때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 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다시 대통령실로 오고 또 사고 현장을 갔다가 다시 대통령실로 오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일정을 다 조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그냥 책상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관련 수석들을 불러서 작은 회의들을 계속하면서 참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또는 대면 보고를 통해서 중대본 관계자들로부터도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대통령실도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24시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통령실 직원들이 어제 일요일이지만 전원 출석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젯밤 9시부터 11시까지 긴급 애도 방송을 했는데 그 늦은 시간, 일요일 늦은 시간에 저희 고성호TV를 대통령실의 실무 관계자들도 지켜봤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과 언론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유튜브들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커뮤니티, 자유파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좌파들의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또 그중에 정치적으로 왜곡, 오염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태원 참사는 다른 참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참사입니다만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이를테면 충북 괴산군에서 진도 4.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또는 그 전전날 경북 봉화군에 아연광산이 지금 매몰돼서 광부 2명이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구조작업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단 한 분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에 임해달라 이렇게 직접 지시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성국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리더십에 주목한다는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경영은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100만 명 넘는 공무원들 잘 훈련된 우수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군가 결국 사람입니다.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있어도 이 공무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일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A4나 들고 다니면서 밑에 비서가 시키는 대로 쇼잉이나 하고 다니면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겠습니까? 신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자파 5년 문재인의 무능 때문에 100만 공무원들이 다 2류 공무원들로 전락해버렸어요. 이 100만 공무원들을 다시 1류 공무원들로 분기시키고 대한민국이라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힘 그것은 딱 한 사람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즉시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고 현장에 나가고 수습의 최일선에 승으로써 100만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국가경영의 시스템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리더십이 그야말로 공무원들과 시스템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너무 많은 부담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개판 쳐놓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리더십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잠자고 있던 나태해져 버린 눈치나 보면서 개인 이익이나 생각했던 백만 공무원과 대한민국 시스템을 다시 일깨우는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바로 여러분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 원동력에 더 힘을 더해주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 고승욱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승욱 칼럼입니다. 추모를 반정부 투쟁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하자고 퇴진 요구를 하면서 집회를 한 한 달쯤 전에 시작한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좌파단체가 있습니다. 이 촛불 행동은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제13차 집회를 하는데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로 하겠다. 이렇게 고지했습니다. 노래와 음악이 없는 조용한 행진이 되면 좋겠다. 애도의 촛불을 함께 밝히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누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추모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혼자서 하건 3355 함께 하건 또는 단체로 하건 추모의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추모는 말만 추모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추모의 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갖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경황이 없는 중에도 부음을 받고 장례식장에 가서 누군가 고인을 추모하고 조문할 때는 저영 안 되면 저영 안 되면 검은 넥타이라도 급하게 사서 매고 가는 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지폐의 형식은 똑같이 하면서 지폐의 내용도 똑같이 하면서 앞에 추모자 하나 달랑 갖다 붙인다고 반정부 투쟁이 추모지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좌파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좌파들은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분명한 이념적 목표와 행동으로 뭉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그 좌파를 이끄는 주도세력이 또 다수파가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 조선노동당의 적화 노선을 따르는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이 자들의 모든 행동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켜서 대한민국을 북한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세력이 이끄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세상으로 적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공산주의 좌파 세력의 핵심적인 태재 중의 하나는 목적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신성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에 남조선의 적화라고 하는 목적이 신성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서 적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 국민적 슬픔과 국가적 재난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게 좌파들의 철학이고 좌파들의 신조고 좌파들의 행태고 문화입니다. 특히 이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수파 주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만 되기 때문에 대중의 강력한 폭발력을 어떻게든 유도해서 이끌어내서 그것을 악용하고 거기에 편성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자유파 자유민주주의 김일성 밑에서 결국 후계자가 되고 권력을 잡게 된 것도 김정일의 선전선동 영역에 있어서의 탁월한 능력을 김일성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김여정이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도 김정은이의 여동생이라는 백두혈통의 특혜도 특권도 있지만 김여정이가 선전선동 파트에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선전선동은 객관적으로 힘이 약하고 세력이 약한 자파가 기존 질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사용할 가장 유력한 수단이에요. 그 선전선동의 핵심이 대중을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격앙시키고 격동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선동을 위한 연설을 열심히 학습하고 훈련하고 마이크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 선동가의 선동보다 더 대중을 순간적으로 격동시키고 격앙시킬 수 있는 것이 문화적 접근입니다. 감성적 접근이에요. 머리에 뭣도 안 들은 이른바 개념 연예인들이 나와서 구슬프게 노래 한 곡 하는 것으로 수천명 대중을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는 거죠. 5년 전 10년 전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마다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라는 자들이 무대에 나서서 노래로 대중을 격동시켜 왔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 자들이 헌한 대낮에 집회를 하지 않고 유독 밤에 합니까? 촛불이 주는 횃불이 주는 선동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밤에 해야 5천명이 5만명으로 보이고 도망가기도 쉽고 밤에 불이 주는 그 선동성 때문에 대중을 격동시키기가 쉬워서 밤을 선택하는 겁니다. 추모를 반정부 선동집회로 변질시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군 훈련 때 불의의 사고로 효손미선 두 어린 학생이 사망했는데 그 효손미선 추모를 반미투쟁으로 변질시켜냈던 것이 좌파들이었습니다. 광우병 투쟁 때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백랑기 씨가 사망했는데 그 백랑기 시 사망 으로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백랑기 시 사망 이라는 추모를 어떻게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 수단으로 정쟁화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추모를 반정부 투쟁과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가장 악랄하게 악용했던 자 문재인입니다. 팽목항에 가서 미안하다 고맙다고 글을 썼던 자입니다. 그 어린 영혼들 앞에 고맙다고 썼어요. 추모를 정치 투쟁으로 추모를 반정부 투쟁으로 추모를 좌파 이념 투쟁으로 변질시켜 오고 그것을 최근에 들어서 여러 차례 성공시켰던 것이 이 좌파들의 추모에 대한 달콤한 기억일 겁니다. 그거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자유파는 당장 정광훈 대표부터 토요일 예정됐던 광화문 지표를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자유파고 이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추모를 반정부 투쟁으로 추모를 윤석열 탄핵 투쟁으로 변질시켜서 압박하겠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추모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대한 추모를 반정부 반정부 반 윤석열 정치투쟁으로 이념투쟁으로 변질 전락 시키지 말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비극조차 정략의 소재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언론 단체들에게 의미 있는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언론사단체는 언론사단체는 피해자를 향한 낙인찍기, 유가족이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재난보도 준칙에 따라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고 편집에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 폄하, 비난 내용을 담은 기사의 유포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만큼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의 이러한 자정 노력이죠. 이런 노력을 비웃기나 하듯이 좌파들은 추모를 정쟁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국 백서 저자 등이 이끄는 촛불 행동이 이번 주말 이태원 참사 애도를 내건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 단체,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는 대선 직후인 올 4월에 출범했어요.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올 4월에 출범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해온 단체입니다. 이른바 조국 백서를 집필한 김민웅이라는 자가 상인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단체가 비극적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정부 선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 단체는 그동안 주말마다 대통령 퇴진, 김건희 여사 특금을 요구하며 도심 집회를 벌여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치 선동 구호를 추모로 바꿔서 대규모 집회는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단체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오후 5시부터 청계광장 부근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반정부 집회를 가졌고 이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경찰력이 결과적으로 분산된 그것과 관련된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만 되는 세력이기도 하다. 김어준은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맞다고 주장했는데 이태원 참사는 안전 문제고 인파 관리 문제지 어떻게 정치 문제일 수 있는가? 바로 이들에게 김민웅이니 김어준이니 하는 바로 이들에게 지금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차분하게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때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안다. 이미 학습됐기 때문이다. 국민을 선동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계할 것이 아니라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추모를 정쟁으로 변질시키고 대중을 선동해서 정부를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들의 각종 선동 중에는 사실과 허위 사실이 교묘하게 혼합된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00% 거짓말만 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든데 적당한 사실관계와 그것과 결합된 그럴듯한 거짓말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야말로 국민을 선동을 하기가 매우 좋은 그런 여론조작술이고 선동술입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이 비극까지도 정량의 소재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바로 그러한 악의적 허위 정보 가짜뉴스 조작과 조직적 유포 행위는 도덕적,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사법적 단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이 점을 첨언하면서 오늘 고성국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인사는 밀려서 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선제적,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로했다고 합니다.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부실 늑장 대응 사태를 보고받고 경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 스스로 자기보다도 더 경찰청장이나 행암호 장관이 더 늦게 보고를 받게 된 이 상황이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 경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 또 112 신고기록 등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크게 질타한 것에 대해서 최초 보고를 받은 후 경찰 대응이 석연치 않아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엉망이었다.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진단한 뒤 대안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의 직접 경찰의 지휘부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김광호 서울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에 대해서도 경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대형 참사의 경우에 우선 사퇴수습이 우선입니다. 사퇴수습이라고 하면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지원 이런 것이 사후수습입니다. 대통령이 내일모레 11월 5일까지 국가예도기관으로 설정했고 선포했습니다. 국가예도기관 중에 참사의 사후수습이 원만하게 국민적예도 속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망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발인을 마친 상태 입니다. 이 사후수습과 동시에 원인규명도 시간이 갈수록 흔적이 유실되거나 관련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또 감찰은 이미 착수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원인규명에 대한 감찰과 조사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또 경찰청 특수본이 어제 일제히 주요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원인이 바로 진단이 되고 책임소재가 바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수습 그다음에 원인규명과 책임자 소재 확인 책임소재 확인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 인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서와 절차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부적절한 대응을 했고 누가 그래도 그 중에서 역할을 했는지 가려내지 않고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런 경우에 통상 좌파들은 야당은 책임자 처벌부터 들고 나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 직후에 사태수습에 사태수습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좌파들과 이재명이가 이틀을 기다리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그래야 대중이 선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특집이라도 있으면 뭔가 책임을 추궁할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진짜건 아니건 지인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주장부터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게 좌파선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파면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 튀어나오는 거예요. 좌파보다도 더 좌파스러운 유승민이 같은 자가 이상민 파면을 먼저 주장하고 났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 국면이 이태원 참사의 사후 수습과 원인 규명 뒷전으로 밀리고 사죄시킬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좌파들의 의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절대 안 될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경찰의 늑장 대형 부실 대형은 비판을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의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직접적으로는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이상민 행하무 장관 내 책임 또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률적 책임이건 정치적 책임이건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주체는 누굽니까?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은 책임지라고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좌파들은 책임지라고 악마구리처럼 떠들고 선동할 수는 있으나 책임을 행동하는 주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임면권 장관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임면권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앉히거나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저는 사과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대통령한테 불쑥 이상민 행하무장관 파면하라고 요구한 유승민이나 이재명이나 사실상 대통령의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임명권을 마비시키거나 탈취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주장 이 선동을 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한 번 잃게 되면 대차적 의견이 무지무지 어려워요.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제대로 임명할 수 없고 이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도 제대로 파면할 수도 없어요. 끌려다니게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땐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좌파들에게 밀려서 좌파들의 여론 선동에 밀려서 수동적으로 수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순세를 제대로 밟아서 사후 수습을 먼저 하고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임할 사람 해인하고 파면할 사람 파면하고 새로 임명할 사람 임명하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 당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이태인 참사 이태원 참사 지금 국면의 핵심이다. 따라서 제가 이상민 행하무장관 윤희건 경찰청장에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아마 하루에 열 번이라도 더 사표를 던지고 싶을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먼저 움직이지 마라. 당신들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듯이 파면할 수 있는 사람도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다. 좌파들의 공세에 또는 좌파들의 선동에 밀려서 사표문적 불쑥 제출하는 식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게 언뜻 보면 책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좌파들의 공격에 떠밀려서 전국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점을 이상민 장관이나 윤익은 청장 당신들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성구 칼럼 이었습니다. 고성구 칼럼 이었습니다. 오늘 고성구 칼럼은 이런 경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이 이임재 용산경찰 서장이었던 자입니다. 류 미진 서울경찰청 의 인사교육 과장인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던 당일날 당직 을 섰던 상황관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 두 사람이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하고 보고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그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임재라는 자 용산 서장으로 29일 용산일대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에 삼각지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첫 상황보고를 밤 9시 30분쯤에 받았다고 합니다.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면 대통령실 앞을 지나서 이태원 사거리죠. 이태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이태원 쪽으로 해서 해밀턴 호텔까지 가는데 걸어가도 30분 뛰어가면 20분 차로 가면 5분 거리입니다. 물론 당시에 엄청난 인파와 차량이 있어서 5분 만에 차로 도착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경찰 소장 아닙니까? 사이렌 달고 다니는 경찰 소장 아닙니까? 9시 30분쯤에 첫 상황보고를 받고 식당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면 걸어가도 30분인 거리인데 최소한 10시 이전에는 도착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어야 되고 참상을 한 것이 10시 15분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서장이 나타나서 직접 현장에서 경찰 병력 동원해서 지휘를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고 참사를 막지는 못했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경찰 소장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책임도 있지만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 9시 30분 중에 삼각지에서 밥 먹다가 상황보고를 받았다는데 여기 위험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물려서 위험합니다. 소장님 직접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상황보고를 받았다면 이런 상황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갔어야죠. 갔어야 되는데 이 자가 최소한 10시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도착을 했을 거립니다. 그런데 이 자가 이태원 현장에 나타난 것은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25분이나 지난 10시 40분쯤 이었다는 거예요. 10시 40분쯤에 이태원 근처에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조금 넘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위험하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이 자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보고를 받고도 먹던 거 마주 먹고 가자고 거기서 미적거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9시 30분쯤에 첫 상황보고를 받고 식당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럼 9시 30분부터 이 자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 11시까지 1시간 반이나 빈단 말이에요. 삼각지에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까지 가는데 어떻게 1시간 반이 걸리냐고 경찰서장이 또 길이 막혀서 걸어가느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서장 무전기는 펌으로 달고 다니나 스마트폰을 안 썼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생각 없어요. 경찰서장 무전기는 경찰서 용산경찰서의 모든 직원들한테 즉각적으로 다인이 동시 통화되는 무전기 아닙니까? 그럼 폼으로 들고 다니냐고. 그리고 경찰서장이 혼자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시골경찰서장이라도 경찰서장이 가면 적어도 거기에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 두세 명은 돼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1시간 30분 동안 이임재 이임재 지휘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상황이 위험합니다.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상황보고를 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면 현장에 경찰들이 나가 있었잖아요. 왜 무전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를 안 했냐 이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종족이 묘연해. 그래서 수사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또 용산서의 상황보고서에는 이 이임재 이자가 오후 10시 20분쯤에 현장에서 지휘를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넘어서인데 40분이나 당겨서 현장에 와서 지휘를 했다고 허위 보고가 돼 있는 겁니다. 허위 보고가 이 임재는 수사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류 미진이라는 자는 서울청 상황실의 그날 상황실장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는 모양입니다. 상황실장이었어요.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상황실에 있어야 상황실 근무가 되지. 상황실에 새벽 1시까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상황실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같은 서울경찰청 상황실이 아래층이고 저 10층인지 11층인지가 이자의 사무실인데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직 근무자가 근무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무 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사무실에 있었어도 무전기를 켜놓고 상황실과 직통으로 뭔가 연결되는 게 있었으면 그나마 조금 사태가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이자가 상황실의 팀장 상황실이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상황관리관인데 상황실의 팀장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은 건 오후 11시 39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청사에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 임재란 전화 서울경찰청의 당일날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미질이라는 자나 이게 둘 다 경찰대 출신이라는데 경찰대는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또는 공익적 활동에 매력을 느껴서 그런지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지원하는 곳이고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경찰 내에서 엘리트들로 소문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경찰대가 실제로 경찰 지휘부를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둘 다 경찰대 출신 일하는데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행동들이 한 시간 반 동안이나 나왔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태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정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자들이 왜 이랬냐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 류 미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청 경찰청 특수본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서 이런 경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맡기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현장 지휘 책임 또 이 상황을 위아래로 전파해야 될 책임에 있는 이 임재 류 미진 두 사람에 대한 수사관료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면 되냐 두 사람만 문제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대 현대국가 현대국가는 두 가지 축으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 경찰 조직에서부터 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19세기 국가를 경찰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국가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도둑놈 강도 때려잡는 야경국가 경찰국가 역할만 제대로 해도 된다. 이게 19세기 국가가 아닙니다. 19세기 현대국가 간의 출발이 경찰과 군이에요. 두 번째가 세금을 걷는 조세 조직입니다. 왜 군과 경찰을 옛날에 기사들이 전쟁 날 때만 모여서 전쟁하던 때와 달리 일상적으로 도둑놈 때려잡고 경찰 때려잡고 강도 때려잡고 사기꾼 잡아야 되니까 경찰의 상시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군도 이제는 흩어졌다가 모이는 그런 군이 아니라 상비군이 필요했던 거예요. 상비 경비별력과 상비 군 이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 군이라고 하는 국가기구와 그걸 지탱하는 조세제도 징수 시스템 이게 현대국가의 기본 두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경찰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단단하고 튼튼한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배기라이 드러난 겁니다. 집에 기둥이 단단히 서야 위에 석가래를 얹든 뭘 얹든 뭘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둥 하나가 흰 개미한테 지금 공격을 받았는지 완전히 겉으로만 멀쩡하고 안은 다 썩어버렸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런 상태에서는 단 하루도 불안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찰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원인을 아주 먼 옛날부터 원인이 여기까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원인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직업들이 하도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노니까 검찰이 겁이 나가지고 검찰한테 모든 수사 권한을 다 빼앗아서 경찰한테 맡겨버린 검소 한박을 강행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직업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저질렀잖아요. 머릿속 앞세워가지고 역량도 안 되는 경찰이 이 모든 걸 다 떠맡게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경찰이 다 떠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비대해진 경찰이 실력은 안 되지 내부 파벌 싸움은 치열하지 국민의 안전생명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이게 지난번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파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검수 완박 악법 악법 1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좌파들이 저질러놓은 짓이고 좌파들이 169석에 머릿속을 앞세워서 강행한 거기 때문에 당장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수 안박 법을 악법을 폐지하자고 해도 저 좌파들이 169석 갖고 버틸 거예요. 당장은 어려워요. 총선 때 우리가 다시 과반의석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부터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 그림을 짜야 됩니다.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축 국가의 생명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경찰 수사조직의 전면적인 재구조화 이걸 어떻게든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수많은 위험국가에서 어떤 위험이 언제 어떻게 나한테 닥칠지 모르는데 그 위험에 대비한 1차적인 대처능력이 경찰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루라도 편히 발 뻗고 잡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긴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진짜 전문가들을 제대로 모아서 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수 안박 악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해서 다시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 폐기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더해서 10만 넘는 공룡과 같은 경찰 조직 경찰대 출신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고질적인 파벌 싸움에다가 더해서 정권에 빌붙고 아부하고 어떻게든 줄을 써가지고 승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경찰의 오래된 패습 거기에다가 지역 투어들과의 수많은 유착관계 영화에 보면 영화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조폭들하고 돈 받아 먹고 그들 비호하는 경찰 그게 어디 없는 사실인데 진짜 상상력만으로 만들어졌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니까 그게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개편할 이런 경찰 대개혁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로 입법 권력 의회 권력을 되찾은 다음에 그 입법 권력의 힘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이태원 참사 조사특위가 발종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고성호 칼럼에서 드리겠습니다 고성호 칼럼이었습니다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워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사상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 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 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파의 정론 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만원씩 후원하시는 만만의 영혼이 되어주셔서 고성국 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정말 좋구나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명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어림없다 걱정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나라 사랑하는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명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대한민국 만만태 흉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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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